초록색이 돌면 목에 해요. 뭐냐고? 녹턴. 한 판 더 여긴 골드2. 오케이, 오늘 골드2 붓고 간다. 골2 찍으면 좀 안정적인데? 해가지고 막 이상한 챔프하다 자꾸 떨어져. 지금 공장의 원단 공급이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. 배송이. 이거예요. 야, 내가 설마 그거 먹튀하겄어? 사기죄로 약 5천명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. 오, 미드 녹턴이네. 갱점녀. 탑 샷코네. 오마이갓. 샷코면은 볼베 좀 힘들겠다.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겠는데? 고로키 할꼬야. 어? 큰일났네, 이 판. 아까 미시참이 됐는데? 오, 뭐야. 샷코도 알아보네? 이 판 큰일났다. 아니, 이 판 나봉이 다 보였는데? 아이야. 어제 뭔데 피읍을 저렇게 하냐? 시사하게. 초록색이 돌면 뭐개예요. 뭐냐고? 넋턴. 오우. 뭐라도 하나 잡겠는데? 못 잡나 까비? 왜 싸우나 했네. 루누가 열심히 굴러오고 있었어. 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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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.. 이거 쉴드로 안 막힘. 너 쉴드 없지~? 어? 이거... 아.. 아깝다. 아니 님... 갱은 108갱으로 오긴 하는데 유효갱이 하나도 없잖아요. 갱은 많이 오는데 실속이 없어. 양만 말아. 질보단 양이요? 커버점 커버점 커버점! 법다 말고 또. 이거 먹지! 이거 대포인데 맛있는데.. 아 이거 맛있는데. 이거 칼날 부리보다 이거 더 맛있는데. 아우 약해.. 오이가 아니야? 오이가 아니면.. 고3인가? 야 faced School 근데 이거 쉴드 있을텐데 쉴드 어떻게든 한 번 빼보겠습니다. 님 개고수? 님 개고수? 님 개고수? 오 실드 눈치 싸움 뭔데? 아 나이스 야 저거보다 그거네 헤카리미가 아주 그냥 아 고수네 고수 보여주나? 트리플킬? 보여주나? 트리플킬 못하면 고수 아님? 고수 아님 이 판 그냥 이대로 쭉 끌고 가면은 조합이 좋아서 이길 것 같아 가족이 시청 중이라 잘하라고? 야니 무슨 이거 공영방송이야? 가족이 왜 봐요? 갱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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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갱갱갱갱갱 갱오만 잡음 갱오만 잡음 아 궁이 12초야? 애매하네 뺀어갈 땅 오오오오 오오 무조건 잡음 무조건 잡음 무조건 잡음 아님 밀어가지고 안 맞았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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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킹 잘 와 어 두칸 더 먹을 수 있으려나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죽어 아 Program 오! 아니다!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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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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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! 좋습니다 오 이걸 살아나가네? 애들 딜이 엄청 잘렸다 아톰 왜 이렇게 싸워? 싸우지 마 가족이 보고 있대 가족이 보고 있대 싸우지 마 목덕은 근데 궁 없으면은 그냥 솔필도 딱 쌀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강함 너무 강함 압발키리 박스 와 나 짱 강해 쩔어 오 졌다 이거 다이브 칠까? 아 얘 다이브는 죽은 물인가? 얘 그것도 없어 마나도 없어 오 나 W 없어 오 지금 생김 지금 생김 헤타린 압발진 오지네 톤이 그냥 쉬운 것 같아 내 생각엔 급회전! 다운! 어 도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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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데 이거 내 털 누구냐 이거 녹턴이다 신발 사자 이거 신발 안 사면 또 영원히 신발 못 사는 거야 오 여기 졸려먹는다 x4 졸려먹는다 x6 졸려먹는다 x3 띄어 헥카림 야 이 샥톤은 지아가 탑인 줄 알아 아니 정글인 줄 알아 오 나이스 오 리시 리시 오지게 해줬다 녹턴 생긴 건 무서운데 엄나 약해 히힛 아드다 히힛 봐도 도망가는거 봐 헬카림 모이니까 그 표혜전 나 패시브 생기긴 했다 어? 나호 쌍맞춰 밀었고 그러니까 헬카림이 센서 렐럽해 두노바 그게 뭐야 그걸 모르면 어떡해 내 최고의 유행어 여왕 내가 간다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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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잡아 아 이러면 implication 부수지 말고 트rolling 빵야 세긴 한데 한방에 잡지 못해 부위돔 꺼줄래? 오케이 잡았고 아이 까비 둘 다 잡기는 좀 그랬다 메이플 하려다가 하나 3판 더 돌렸는데 둘 되게 잘했다? 아니 메이플을 한다고? 25개 메이플을? 뭐 할 수도 있죠 난 안하면 일단 메이플 너무 힘들어 난 메이플 뭐 그런 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난 너무 힘들어 메이플 매일매일 메이플에 힘을 써야 하는 그게 너무 힘들어 일쾌 맨날 해야 되고 앙스타 일쾌하기도 많다고 락칸 쫄었다 방금 락칸 뭐임? 개 저래 쫄었다 락칸 다리심을 위해 솔불도 먹으라고? 다리심 기름이 오케이 이 로켓 배송을 어디다가 하면 좋을까? 이거를... 배송을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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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디? 누누 잡을래요? 아아아아앗 어? 갯벌곤 앗 어디가지? 어 잠깐만 어? 골뱅님 미안해요 어? 오오 여기는 뭐야? 오.. 잠깐만 x3 아이씨 이 이 앞에게 진짜였네 오오.. 락칸 오 뭐야 볼벤 잡았네 그 와중에 와아 결관 좋아 결과는 좋아 요즘에 이거 밟은 상향돼서 그런가 왜 이렇게 다 밟은을 가져? 와 리얼 참 서포시네 이거 치킨 다져가지고 한입 크기로 썰어가지고 그냥 주네 발가락 분쇄기 어우 개 아프겠다 나 며칠 전에 식탁 의자에 발가락 박았는데 멍들었더라고 부러진 줄 알았어 그래서 아 핑아 박았는데 아니 핑화를 세 개나 박으면 어떡해요 님들 아니 핑화 내가 박았었는데 핑화일체 오케이 바론 아니 근데 왜 롤 뉴비들은 왜 핑화라고 하는지 모를 수도 있겠다 아무리 봐도 색깔은 빨간색인데 왜 재화라고 안 하고 핑화라고 그럴까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핑화가 찰지지 옛날엔 핑화였어 엄마 옛날에는 핑크색이었다 이말이야 옛날에 핑화의 정식 명칭이 뭐였지? 정식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 오 오오오오오오 이거 밀자 그냥 오오오 이거 돌아올라나? 오오오 들어왔네 이거를 옛날에 제어와드 아니었어 이럴 옛날에는 제어와드 아니었어 이럴 제어와드 아니었던거 같은데 뭐지? 왜 기억이 안 나지? 어 뭐지? 왜 기억이 안 나지? 제오와드 아니었던 것 같은데 투명 감지와드? 오 그건 것 같아 오 맞아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다 오 똑똑한데 오 야 공포가 너 살렸다 바로 공포에게 감사해라 아 그래 투감 모아라 그랬어? 진짜 별로다 빵야 와 이걸 안 맞아? 빵야 빵야 아이야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요 히히 날아지롱 오 혁콘가 온다 아 이게 가짜였네 오 아 이걸 못 잡네 아 까비 잡았다 나이스 안녕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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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 재밌당 재밌당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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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러면 잡겠는데?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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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뭐야 이거 아이씨 뭐야 이거 왜 내 눈앞에 있냐 아 잡을라 그랬는데 못 잡았잖아 너 땜에 아이씨 아이씨 아 아 정말 아 눈을 잡을라 그랬는데 오케이 바나나 티비 아 좋아요 아 딜량도 딜량 줄작 성공 오 코르키 지금 3연승? 야 코르키가 좋아진 것 같아 뭔가 이거 아 티무늬 좋아진거야? 아 코르키가 좋아진건 아니고 음 그럴 수 있어요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